Q. 와일드하트 두 번째 곡 들려주세요 두 번째 어떤 노래죠? 네, 준우입니다. 저희 두 번째 타이틀곡 와일드하트는 경쾌한 휘파람 소리와 리드믹한 드럼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팝 록 장르의 곡이고요. 또 그리고 루니트가 세상으로 나온다는 강한 자신감과 패기를 담은 가사가 되게 인상적인 곡입니다. 지금 들려주시는 BTS부터 분명히 패기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.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멤버분들도 처음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. 은호 씨 기억나시나요? 네, 지은호입니다. 제가 이 와일드하트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선 인트로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후렴이 나왔을 때 와, 이 노래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처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그렇습니다. 나중에 또 음원이 공개되고 우리 이 자리에서는 사실 나중에 노래가 공개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포인트가 어떤 거였는지 우리도 만나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뮤직비디오 스토리가 어땠는지 혹은 촬영하면서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들도 있는지 궁금해요. 아 네, 은섭입니다. 네, 저희가 와일드하트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지하철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는 씬이 있었는데요. 거기 안에서도 찍고 위에 올라가서 찍는 씬이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찍던 씬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지하철 위에 올라가는 건 사실 연예인으로 데뷔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. 그때 약간 어? 이거 진짜 나 연예인인가? 좀 실감이 났을 것 같기도 해요. 다른 멤버들도 기억나나요? 지하철 위에 올라갔을 때 어땠었는지? 저는 사실 올라가진 않고 이제 올라간 걸 보고 있었는데 사실 지하철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앞으로 계속 여러 활동을 하면서 어딘가 또 올라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